안녕하세요. 진짜 살길입니다. 로리 디터는 상처와 거절감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아이약 기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죠. 기도 중 천국에 가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 환상적인 춤을 추며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그녀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치유받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. 2000년도 초반에 저는 너무 우울했습니다. 제 안에 상처와 거절감에 고통이 심해져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. 그래서 여러 번 자살하려고 했습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러한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. 그때 다른 주에서 개최되는 아이약 집회에 가는 예배 초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. 저는 그 초청장을 꼭 붙들었습니다. 마치 저를 그곳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느꼈죠. 제 생각에 누군가가 제 집으로 우편을 보내기 전에 초청장을 두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곳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곳에서 제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. 제가 그 기도실에 갔을 때 무엇을 기대할지도 몰랐습니다.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. 저는 혼자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. 저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죠. 그래서 저는 방언이 진짜인지 알고 싶습니다. 라고 했을 때 바로 그때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.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. 주님께 방언이 진짜인지 알고 싶다고 물어봤을 뿐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순간 바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. 그리고 몇 시간 기도실을 나갔다가 다시 기도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하나님께 뭔가 다른 것에 대해 구하고 싶었습니다. 저는 그분께 구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죠. 그것은 호수가의 통나무집, 사흘은 구동트럭, 그리고 세계평화였습니다. 만약에 이 세 가지가 너무 많아서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바로 세계평화라고 생각했었습니다. 왜냐하면 저 말고도 다른 누군가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취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. 정말 최고였죠. 즉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리고 제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. 그분은 완전히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.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 누구신지를 제가 보기를 원하셨죠. 그분이 발을 벌렸을 때 정말 태양을 바라보는 것보다 빛이 더 강하였고 저는 너무 밝아서 그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. 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.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 빛을 낮추어 주시니까 그때서야 그분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. 제가 믿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그만큼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주님은 자신의 안쪽을 보게 하셨습니다. 그분은 제가 뭔가를 드리기를 원하셨고 저는 그분께 고통을 드릴 것 같다 걱정이 되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. 저는 그분께 저의 고통을 드릴 수가 없어서 계속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분은 인내심이 많으십니다. 그리고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분은 저에게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. 그분 안에서 마치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. 그 영화는 예수님은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. 그분은 그 여자와 아주 구체적인 춤을 추었습니다. 그녀가 터널할 때 그 신부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동자에는 아름다운 불이 보였습니다. 그녀가 돌아서서 춤을 추는데 저는 속상했어요. 저는 그녀처럼 그렇게 사랑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. 저도 저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다면 내 삶은 완전해질 거라는 것을 알았죠. 하나님의 환상적인 사랑을 받으면 말이죠. 그런데 그때 제가 그녀의 발목을 보았을 때 그녀의 발목이 제 발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제 발목은 예쁘거든요.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녀가 부러웠는데 그 신부가 바로 저였습니다. 그 신부가 바로 저였죠. 그분은 제가 뭔가를 그분께 들으기를 원하셨어요. 주님은 계속 저에게 요구하셨고 저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제가 갖고 있었던 나의 고통과 아픔을 드렸습니다. 그때 그분께서 자신의 이마를 제 이마에 대셨을 때 제가 물었어요. 제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주님은 말씀하시길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말하거라. 제가 그 환상에서 나왔을 때 제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고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. 저는 담배를 하루에 새해가 반을 피웠었는데 더 이상 안 피게 되어 담배도 끊어졌고 제가 계속 받아왔던 우울증 치료약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. 그분은 정말로 저를 바꾸셨어요. 저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완전히 주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. 여러분 로리 디토는 전국 방문 이후 지옥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. 지옥을 보고 깨달은 그 놀라운 지옥 간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